30년 동안 도심에서 살다 경북 청도로 온 조병진 씨.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귀농을 택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사과밭으로 출근한 지도 벌써 7년째. 이제는 어엿한 농부로 자리 잡았지만 귀농 생활이 처음부터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귀농, 영농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듣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하는 것을 다 배우고. 3년째 들어서야 겨우 정착했다는 조 씨. 이웃 농민들과 함께 매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사과딱이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씨는 귀농에 성공하려면 먼저 품종을 잘 선택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족 동의 없이 들어오시면 무조건 실패를 하십니다. 일단은 가족 동의를 받으시고 찬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어떤 작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난해 청도에 보금자래를 꾸린 귀농인은 모두 180여 명. 5년 만에 33% 늘었습니다. 청도구는 농촌을 찾는 새내기 농민들을 위해 주택과 농지 구입 등을 돕는 정착장려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귀농하신 분들한테 2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정착장려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귀농, 귀촌을 위한 분야의 10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에게 농촌이 인생 2막을 여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경입니다.